대한민국의 멋과 원활을 담은 고품격의 메달 제품물을 계속 출시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류문화 확산의 앞장소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K-POP은 우리나라 대중음악 발전의 선고자이시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지금의 국가 브랜드가 된 K-POP 세계화에 초석을 다지신 분이라 생각합니다. 이에 저희 한국조표봉사는 이를 기념하고자 이번 50주년 기념 메달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 K-POP은 회원이고 또 제 인생에 가장 큰 영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